이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며 찼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호로 가득하게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간절하게 주의 영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이 역사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게 성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찾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호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구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며 고백하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고백하십시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고백하십시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요다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요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죽게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